아 근데 임피트 형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나의 데뷔무대는 뿅뿅이다 나의 데뷔무대는 전설이다 자신만마를 하죠 그렇다면 시간을 돌리고 돌아가볼까요 와우 풋풋하네요 어색하고 떨리던 첫 무대와는 달리 이제는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인기 절정을 달리기는 틴탑 아이쿠 저런 죄송합니다 저희 마이크를 쳐가지고요 네 그 다시 한 번 많이 아파 보이는데 하지만 다시 녹화를 시작하자마자 엉질브랜드의 프로다운 모습 보여줍니다 멋져요 멋져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해주세요 도움이 되었네요 엉질브랜드의 프로라인 감사합니다.